유식학은 마음법이 내 정신작용이다 하는 건데 내 마음작용이다. 더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참나의 작용이다. 그 참나가 아래아식이에요. 어법까지 관리한다는 의미로 아래아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원래 참나인데. 그 참나가 내가 지은 모든 어법을 관리하면서 이런 세계를 구성해요. 그러면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참나가 에고를 만들어내요. 그럼 그 에고가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 우주를 마음속에 구성해서 60과 50으로 우주를 읽어내요. 그럴 때 읽어내는 그 태상이 결국 아래아식이 만들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자기가 접속해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. 온 우주에서 지금 이게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이런 거를 신의 릴라라고 하는 겁니다. 온 우주는 신의 놀이다 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들어와서 또 에고로 탈 쓰고 돌아다니면서 또 도도 닦고 뭐도 하고 타락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근원적으로 이게 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죠. 인도 예전에 힌두교 성자들도 유식하게도 그런 이론이 그대로 다 같이 공유되고 있죠. 보세요. 여기 아래아식입니다. 아래아식이 하나 뻗어나가면 에고가 돼요. 그럼 칠식이죠. 아래아식은 지금 일단 팔식만 얘기할게요. 아래아식이. 이 에고가 또 뻗어나가면 뭐가 되죠? 육식이 돼요. 그럼 육식은 정보가 어서 오죠? 오시게 해서요. 색깔, 소리, 냄새, 맛, 촉감. 그쵸? 여기를 먹으면 안 되죠. 이렇게. 제가 그 다음에 그림 어떻게 그렸죠? 이렇게 그렸어요. 여기가 세 개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 한 장이면 돼요. 팔식에서 빛이 나가서 에고를 통해 육식을 통해 냄새를 접하고 냄새에 대해서 육식이 뭐라고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내 에고의 경험이 되죠. 소리를 접하고 색깔을 접하고 맛을 접하고 촉감을 접하는데 이 세 개 자체가 이미 뭐예요? 팔식의 작용이죠. 팔식이 구성해놓은 색깔을 보는 거고 팔식이 구성해놓은 소리를 보는 거고 여기 지금 본 잔체가 이게 하나의 유식 무경이죠. 사실 내 마음, 내가 사는 모든 게 내 의식이. 결국 아래의 의식이 한편에서는 색깔을 보게 만들고 또 오감을 통해 그 색깔을 보고. 이해되시죠? 결국 이 안에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? 그럴싸하죠. 이 그림 한 장 아시면 유식학은 끝이에요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이 그림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장 아시면 유식을 뽑고 그리고 아까 만만하면 육식을 뽑아주세요.